오는 10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시행됩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포털과 SNS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보다 엄격한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제가 카카오를 언급했습니다만 이뿐만 아닙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되는 SNS나 포털 또 인터넷 방송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이 조치를 적용받습니다. DC인사이즈나 뽐뿌 같은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불법 촬영물로 의심이 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요. 또 불법 촬영물들을 검색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사용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검색할 경우에 결과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이런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까 이런 것도 같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작 텔레그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던데요. 맞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게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사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대한 우려 또 실효성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불법 촬영물 유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고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비하고 고민하겠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